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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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와 있네 일로와 아침 6시 입니다 지금 있는 케이프 맥클리어에서 이제 몽키베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OK Let's go 가자 여기있어? 와 사람 진짜 많다 표부터 사야되는데 와 진짜 많네 이거 문 열리나보다 1st 클래스 타야겠다 그냥 하이클래스 타야겠다 하이클래스 하이클래스 먼저 결제하고 1st 클래스 2nd 클래스 이코노미까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줄이 없고 그냥 무작정 말하는대로 써주는구나 How much is it? 갈롱가 하이클래스 5th 클래스 하이클래스 하이클래스 4,500? 5,500 25,000 25,000 25,000 How much is the first class? 1st 클래스 25,000 25,000 네 이름? 네 How much is the economy to Kalunga? 8,700 But Okay The economy is just a bit Ah okay Be there So I come here 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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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here Stay here Okay okay Oh 샀다 샀어 25,000원 주고 하이클래스 샀는데 어디 가서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할텐데 계속 서있지 말고 좀 앉아 있어야겠다 화장실 앞이긴 한데 여기 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좀 앉아 있자 아 여행하면서 그냥 길바닥에 털썩털썩 잘 주지 않습니다 오예 친구 생겼다 옆에 있는 친구가 호주사람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한국사람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같이 지금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말도 좀 하시더라구요 Can I take a video? Yes Hello Hi How are you? I'm good Let's go eat something Yeah 그래도 이런데 오면 혼자보단 둘이죠 좋다 먹을 수 있을까? 불안한데 같이 놓치는 거 아니야? Hello How are you? Yeah He came with us in the fire 아 차라리 그래 밥 먹는 시간은 좀 나오는 데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슈퍼마켓 왔으니까 여기서 물이랑 좀 사가야겠다 여기서 여기서 하나 사자 아 이거 사야돼 물 과자나 좀 씹어 먹을 거 주전벌이를 좀 살까? 이런 거 아 너무 더워 더 살 Is that good? Is that good? That's for the cabin The upper car? Your cabin What's your name? Sanga And you? Lawrence I saw you at Toombie But I saw you at Toombie I saw you too And your girlfriend Hello Hello Hey Let's go Let's go And there are 5 people here I'm sorry I'm not alone I'm not alone Let's go to the cabin class I heard there's tuk-tuk and mountain Maybe if there's a tuk-tuk If there's a tuk-tuk We can share with people Maybe it's ok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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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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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가보다 랄라 써있네 한번 보자 가보자 아 그래도 나 혼자 미들클래스 했으면 큰일날 뻔했다 얘네 다 하이클래스로 갔는데 나 혼자 동떨어질 뻔했네 올라가서 짐부터 좀 내려놓고 그러고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야겠다 여긴 갑판이구나 아 여기가 같은 층에 다 하이클래스랑 다 있는거구나 아 케빈 1 아 이쁘게 말이야 이쁘게 말이야 아 오케이 이쁘게 말이야 오케오케 좋네 오오오 오오오 4000, 3000 아 그니까 아 한 번 한국어로 видел 아 진짜? 아 네 네네 아주 조금 조금이요 쪼끔이요? 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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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려 근데 There's a number There's a number? There's a number? No Maybe only 아 얘는 없는거 아니야 또? 제발 그러지마 You have a cabin? Yeah Can I go to my room first? Ah Basically a stick On the upstairs stick Upstate? Yes No cabin What? No cabin I paid 25k For the cabin Yeah cabin No cabin is not 25k No but this one Ah 35k First class Jack Jack Jack's there one day Upstairs How much is first class though? First class First class I think that is first class Yeah This one No room No room? No cabin Yeah But can I pay now more? To get up I think wait until they finish and then you can ask W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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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put my bag here? Thank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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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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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아무 데나 자리 잡고 누워서 자는 거래요 아 이럴 거면 그냥 만원 더 내보고 방에서 자는 게 낫지 여기서 돈 내고 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뭐 아 다들 번호를 받았네 나는 왜 한방에 가는 날이 없을까? 내 잘못이겠지 내가 제대로 확인 안한 내 잘못 Do you have a loan available now? This one is already bookly, but this one is not bookly But this one is not bookly But there is someone who book this one is from Rioma to Harabe So I paid 14,000 We are selling from Rioma to Harabe So can I get BM2 English breakfast? 아 이게 올라오는 길을 아예 막는구나 이코노미 사람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아예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네요 이 위에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first class는 돼야 되나봐요 아 엄청 탄다 저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 타네 잠깐 애들이랑 있다가 20분 있다가 아침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말라위 프리스포트? 사우스 아프리카 네 프리스포트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여기 옆에 형님은 말라위 사람인데 여기서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일한답니다 3일씩 걸린다네요 한 번 왔다갔다 할 때마다 나 2주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한다는데 재밌다 저 지금 과자가 물에 떨어졌는데 물에 들어봐서 저거를 주워왔네요 진짜 리얼 아프리카다 수염 진짜 잘한다 제가 시킨 아침에 주스가 있어서 저는 컵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이따만한 게 나왔네요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거는 아카면 하 jazz 남편이 오실 분이 오실 분이래 이거 먹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물에 담을 못 넣었으면 좋았다 물에 담을 못 넣었었어야 됐어 물에 담은 거품은? 아...나는 게이지? 그거는 한 번의 주스에 담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없어졌어 아 그 주스 맛은 그냥 손에 distract기 그냥 벌컥벌컥 마셨는데 애들이 그렇게 마시는거 아니라고 바보다 바보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계란이 좀 물같이 됐는데 얼마 하다가 진짜 맛있다 방을 이제 보여주겠다던데 드디어 방에다가 좀 갖다 놓겠다 여기 방을 쓰겠습니다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저 호주 친구랑 방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여기 방이 제가 25,000원을 냈는데 35,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새로운 방을 보여줬는데 거기는 50,000원이래요 너무 비싸잖아요 25,000원을 더 내야 되는거니까 너무 비싸다 이랬더니 저 친구가 제가 갈 방을 보더니 어 그럼 여기 내가 쓸게 이래서 저 맛만 더 내고 여기 쓰기로 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네 어차피 대낮부터 방에 있을건 아니니까 냄새도 좀 쾌쾌한 냄새 나고 좀 바람 좀 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밥먹던 중에 이미 출발을 했어요 가고 있습니다 벌써 와 물 색깔 진짜 이쁘다 호수라서 그런지 저는 앞으로 여기 이틀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호주 형님 여행을 몇 년 동안 여행을 했대요 지금 주식하면서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별표 쳐져있는게 다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이 아니 이거 뭐 한국 이게 지금 한국인데 보이지도 않아 153 153 153 한국에만 저보다 많이 갔대요 다거도 같은 곳도 가고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섬을 다 갔대요 독도, 울릉도, 북한도 왔어 심지어 해별빈 평양 이거 봐 지금 한국에 지금 빼고 해서 우리 집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세상은 진짜 넓고 사람은 진짜 다양하네요 슈얼하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는 그래도 한적하네 괜찮네 여기는 그래도 근데 진짜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작은 그늘에 누워계시네 오 들어오자마자 박투발리 아 근데 냄새가 너무나 엄청 키키한다 바퀴벌레 있는거는 당연히 예상했는데 아 여기 잘 수 있을까 모르겠다 냄새가 진짜 와 진짜 키키한 냄새 벽에 있는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진짜 여기는 잠만 자러 와야겠다 어차피 배 안에서 딱히 할게 없으니까 그냥 식당가서 일이나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도 제가 지금 여기서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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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지금 저기 도시에 도착했는데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 파고내리는걸 이걸로 하고 있네 아 배가 정박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 작은 보트로 지금 사람들 실어나려는거 아니야 저기까지 뭐야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냥 진짜 리얼 아프리카다 진짜 저기는 뭐 저렇게 진짜 노져가지고 오고 있고 사람들 짐 내리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배가 일찍 도착할지 늦게 도착할지 정해지는거구나 혼란을 좀 서서 한번 아래 구경 좀 하고 와야겠다 뭐가 있나 구경을 좀 해볼까 우와 여기 진짜 난장판이다 여기 아기 울고 있고 여기가 이코노미 여기가 이코노미 크겠습니다 여기는 누워서 잘 순 없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네 아 여기 1층에도 식당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게끔 아 여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밥을 먹는구나 와 나 진짜 까불면서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 체험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 왔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다 여기네 와 잠자기는 커녕 진짜 이틀동안 밤 3번 했네 여기 왔으면 여기 이코노미 클래스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은 미들클래스가 있습니다 미들클래스에 미들클래스에 미들클래스는 그래도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프라이빗하게 갈 수 있어요 프라이빗? 프라이빗한건가? 프라이빗한건가? 프라이빗한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외자에 편하게 가족끼리 미들클래스 하면은 그래도 괜찮긴 하겠다 그나마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배부른 줄 알아야죠 저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바가 있는데 바에서 음료수나 하나 사 먹어야겠다 콜라 있나? 갑자기 왜이렇게 아 단개 땡기지? 뭐하는거야? 말라비는 아프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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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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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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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장이 없어졌네 콜라 하나 마시려고 했더니 아 여기 바에 사람이 없어서 1층 에 이코노미 가가지고 거기서 사야겠다 아까 바 같은걸 못봤는데 애들이 1층에도 바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하 아하 또 내려가보자 어딨어 바가 없는데 미안해요 여기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거야 아니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h 으 amer지 아 배터리 충전하는데 300? 근데? 뭐, do you want something? I just want to cook. How much is it? 700. 아, 환타 마셔야겠다, 환타. Thank you. 오, 가자, 가자, 가자. 정신이 없긴 하다. 이야, 사람들 아직도 짓고 있네. 지금 2시간째다, 2시간째.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시려고 했더니 이거 뚜껑을 안 따고 왔네? Cheers! 거의 지금 얘네가 12시에 왔는데 3시간 동안 와가지고 이거 이제 보트 위에다가 고정시키네요. 지금 얼만큼 왔냐면 와, 지금 고작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지금 여기 왔다. 환장하겠네요, 진짜. 가방 좀 들고 나와야겠다. 아, 미안해. Sorry. 내가 왜 이렇게 잤는데 드랑글락하지를 못하겠다. Sorry, sorry. 가방만 들고 나올 거야. 오, 냄새. Thank you. 아이고. 이게 제 여행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놀다가, 일하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놀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해진다, 해진다. 일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선셋은 봐줘야지, 보트에서. 오, 예쁘다. 이야, 또 예쁘네. 예쁘다. 아, 일 그만해야겠어요. 아, 일 그만해야겠어요. 그래도 보트에서도 시간도 보내봐야 되는데 한번 이랬다가 하면은 집중하느라고 다른 걸 못해가지고 지금도 선셋 보고 다행히 적당한 시점에 딱 왔네요. 이것도 못 볼 뻔했습니다. 예쁘다. 예쁘네요. 진짜. 말라이 호수에서 보는 선셋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이 호수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린다. 패티병이든 비닐이든 별 별걸 다 던지네. 병이랑 별걸 다 던져요. 쓰레기를 좀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방에다가 가방을 좀 넣고 나와야겠다. 하나, 둘, 셋. 오우, 퀴퀴한 냄새 진짜. 근데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선셋은 저기 가판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아, 사람들 많다. 멋있다. 어디 갔어? 아, 저 뒤로 숨었네. 이제 나와있으니까 슬슬 춥네요. 해가 지니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또 도착했습니다. 저기 지금. 봐. 와, 신기하다. 와, 저 사람들이 진짜 화염없이 기다렸을 거 아니야. 원래 도착 시간보다 지금 3시간을 늦게 도착했으니까. 진짜 아프리카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근데 또 좋은 게 사람들 불평이 없어요. 버스를 7시간을 기다리든 8시간을 기다리든 출발을 안해도 그냥 아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하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빨리빨리 해봐야 저도 좀 요즘은 여기서 여유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내려야 되나? 설마? 근데 또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재미있을 거 같기는 해요. 아, 졸려 이제. 이제 9시라서 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하네. 무슨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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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면 뭘 나오겠다. 다른 애들은 식당 앞에 그냥 한적 한 대가 방인데 나 애들 내일 내리면 방 바꿔달라야겠다. 냄새도 너무 쿱쿱하고 시끄럽고 그래도 여기 세면대가 있으니까 세수라도 좀 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오, 나보다? 오씨 깜짝이야. 아니, 물 틀자마자 바퀴벌레가 놀래라. 이 안에 들어가 있었나? 근데 새끼바퀴벌레는 이제 귀엽다. 별로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냥 바퀴벌레는 그냥 손으로 툭 쳐가지고 잡고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저 조금이라도 멀리서 자야겠다. 그래서 바퀴벌레 바퀴벌레 좀 잡아야겠다. 너무 많다. 침대 위에 기어당기네. 여기 침대에서 바퀴벌레 나왔으니까 바퀴벌레 에이씨. 여기도 있네. 엄청 많다. 아, 나 여기서 잘 수 있겠냐? 배낭 안에 바퀴벌레가 엄청 들어갔네. 배낭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탑에 가서 잘까? 아, 더워 죽겠는데. 아, 막막하다. 여기서 이틀이나 잘 거야. 그래도 이따 만한 바퀴벌레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멕시코에는 이따 만한 애들 많은데 얘네도 사람 무서워하잖아.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쵸? 아, 내가 이게 있는데 이걸로 유인을 해야겠다. 애들을. 저 멀리. 쓰레기통에다 넣어놓으면 저쪽으로 애들이 보이겠지? 이 방 자체가 바퀴벌레가 되게 좋아할만한 그런 방이야. 되게 습하고 덥고 냄새나고 깨끗한 냄새나고 바퀴벌레 가서 사실 생긴 게 징그러워서 그렇지. 아, 여기 또 있어. 시. 놀러졌지. 애들이 생긴 게 징그러워서 그렇지. 사람한테 혜는 안 깨치. 혜는 안 깨치잖아. 그쵸? 들어가라. 들어가.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잡다보면 다 잡겠는데 아, 진짜.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바퀴벌레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겠죠. 여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게 익숙하겠습니까? 그냥 귀엽겠죠? 저희가 집에서 파리 보듯이 바퀴벌레 보고 살았을 테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바퀴벌레에 조금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너는 파리다. 안녕. 또 자보자. 근데 이거 언제 빨았는지 모르니까 이걸로 좀 내 피부에 닿는 게 벌써부터 간지러가 바퀴벌레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안 오겠지? 오면 뭐 어쩔어. 둘은 날씨 저기 또 기어당기네. 저거. 새끼들 보이기만 해봐라. 박멸해버리겠다. 진짜 이 방에서. 이 방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를 다 박멸해버리고 자야겠어. 얘네도 그러면 내가 무서운 줄 알겠지. 그래도 한 거의 한 15마리 정도 죽였는데 15마리 죽이니까 또 안 보이네. 꽉 아 오늘 여기서 하루 더 자야 돼. 아 드디어 나가보자. 나가 갈게요. הר 사람도 있길 어째까 미리로.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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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이러니까 내가 안나오지 아예 위자로 막아놨는데 종밖에 있었구나 또 사람들 타고 내리고 싶어하고 있었네 다들 여기 잤나봐요 일출 좀 볼라 했더니만 해가 떴네 이미 해가 이미 떠가지고 저 위에 있나봐요 와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다 덥진 않겠다 오늘은 해 떠가지고 다시 생각해도 케빈클래스 하이클래스 하길 잘했네요 바퀴벌레 좀 많더라도 추워가지고 입 돌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것도 사람 발이야 오늘้ 와 발딘기 힘이 없네 식당도 닫아놨네요 지금 너무 이른가봐요 여섯시 반인데 잠깐 방에 갔다가 그러면 일곱시 반쯤에 밥 먹으러 다시 나와야겠다 내가 내 방 들락날락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이거 봐요 들어갈 수가 없어 쏘리 쏘리 미안하다 나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말걸 그러네 야 방에서 나는 이 캡캔냄새는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아침 시켰는데 오늘은 감자튀김이랑 계란후라이 소시지 빵 이렇게 나왔네요 일정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에 내려가지고 용로로 칼롱가라는 곳에 가서 가렌살람으로 이제 판자리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거의 한 서른 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여기 리코마라는 섬을 들릴 거예요 이따가 한 2시쯤에 여기 리코마라는 섬에 들린다고 하는데 여기 섬에 들러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이거 구경을 하고 여기 은카타베이라는 곳에 내릴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 내릴 때마다 싣고 내리고 한 3시간씩 걸리는데 3, 6, 9, 12, 15 제가 보기엔 이거 일요일날 절대 도착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하루 자고 음주주로 가서 탄자니아 모로고로라는 곳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코마라는 섬은 여기 또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진짜 작은 섬이에요 이 밑에서 위에까지 한 5키로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도착을 하면은 바로 여기 망고 드리프트라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이 교회가 전망대래요 여기 전체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이 전망대까지 찍고 그리고 나서 배로 돌아오겠습니다 3시간이면은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었다가 도착하면 리코마 섬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조종실이구나 아 신기하다 이야 뷰 직이네 야 뭐야 이거 와 밑에 사람들 봐 와 짐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된다 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네요 진짜 많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고 어우 지나갈게요 이제 리코마에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되는데 이 배가 또 정박하는게 아니라서 이 작은 보트를 타고 항구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가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탈 수 있을지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려가야겠다 사람들 진짜 또 울고 난리 났는데 아 내려갈 수가 없나봐 아 내려갈 수가 없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해 이거 큰일났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또 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저희 태우로 오는 보트들입니다 저거 다 그리고 이런거 타고 가야되는데 미리 내려가 있었어야되네 아까부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let's go down We need to wait We should have a lot to share with you We need to go Hi my name is Pablo Ah Pablo,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So I have a boat so I'll pick you all of you there Okay okay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자고 아니 진짜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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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try How do I get from there? Show me You can try it Okay Yeah try You can t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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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take this? I have a jump for you Thank you Hello Thank you It's really close What a... I've arrived at 2분 I'm still here I'm still here I'm still here There's a lo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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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ill here Okay Woo I'm still here People have to live and live Where did you go? The messenger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Here's... Mango Beach Okay See you Ah...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My friend I didn't wait for them I didn't wait for them And I went to go I stopped I didn't want to go I was planning for them But I think I arrived I'll go alone It's too late It's so bad Ah... There's a market Can I go alone? I feel very embarrassed 슬퍼파네 얘네 개들 무섭다 옛날 시골 할아버지 트럭 타고 가던 거 생각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타니까 재밌긴 한데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나 어렸을 때는 엉덩이 안 아팠나 이런 거 타고 갈 때 오히려 막 트럭 뒤에 타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땡깡 비우고 너무 귀여워 바이바이 이 섬에 한 며칠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딱히 그럴 건 없네요 그냥 막 에메랄드핏 호수를 생각했는데 바깔라르리를 이길 건 없네 알로 아 여기가 망고드리프트구나 진짜 조용하고 진짜 평화롭다 아 사람들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음료수 한잔은 하고 가야지 아 아 아 아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조금 즐기다 가야지 그래 좀 사이다 한잔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유유자적하기 좋은 곳이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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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돌아갈때는 앞에 자리가 있네 헬로 다행히 꼬리뼈 부서질 리는 없겠네요 땡큐 오케이 도착 오 사람들이 많다 오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큰 교회라고 하네요 가장 큰 교회에 오셨는데 가이드 돈은 내가 내는데 아 잼지하게 하지 말자 아 네네 예 네 이거선ф 이제yo 비숍으로 물어볼게 아 아니야 부숍으로요 4,000명? 네 내тор어? 오 나 이걸로 봐야겠다 이쪽으로 봐야겠다 I'm going to sit like this. Yeah, that's it. 이 안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금. 뭐야, 이거? Yeah. It's natural. 우와. 뭐야, 이거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82 years now. 82 years old. Two years? 82 years old. 82 years old. 우와. Yeah. And some of the other tourists used to come here. Oh, just. Camping here. And we, because we have a station of people. Yeah, they have a camping. Yeah, they have a camping. Yeah, we can. Ah, 밥 좀 먹어야겠다. 점심도 안 먹었고, 벌써 6시가 다 돼가지고, 저녁 먹어야겠습니다, 여기서. So, I feel like I love you also. This one, we can have two places, let me share. Okay, okay. So, fish and something else. Fish and chicken? It's better. That's the one, no one. Yeah. You can help us. Yeah, no one here. You don't know that. It's better than the boat. And still, the boat's better than the boat. All the way we eat. Yeah, that's fine. Very blessed. Wow, let's share. It's cheaper than the boat. Yeah, just too. But it's too cheaper than the boat. Well, we were still talking about the boat. Well, we haven't had to eat all the way. We can help us. Oh, you know. I don't like this too much. 이닉 소스 이거 그거네 이거 짐바부에에서 먹었던 그 옥수수랑 물이랑 만든거 짐바부에랑 도와줘요 난 근데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고기 3덩어리 나오는거 보니까 마다가스크르가 생각나냐 오니 2,000원 고기를 절대 한 입에 넣으면 안돼요 이 정도 크기는 한 다섯번에서 여섯번 정도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I think I'm ready. You're ready. 와 순식간에 잘 먹었다 이거는 심화? 해놓고 한입씩 먹고 먹지도 않았네요 둘이서 밥 이만큼 있는거 가져갔다 근데 먹고나니까 생각보다 배가 부르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바나나 같은거나 한두개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거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뚜껑도 되어있고 네, 편안해 아버님, 잘요 요렇게 오오오 금방 갈 것 같네요. 그래도 모자 날아갈까봐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준다 그리고 슬슬 멋있다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여기는 난장판이다 지금 난리 났네 사람들 또 탄다고 진짜 피난성 같아 피난성 단체로 어디 막 도망가는 것 같아 전쟁 나가지고 배타고 나도 꿀을 보면 거의 피난민이야 다를게 없다 진짜 근데 잠시 저쪽으로 귀만 좀 닫으면 노을은 예쁘네요 반대쪽은 더 난장판이다 오 멋있는데 랄라몽키베이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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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가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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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거야 우리 왜 안 내려 왜 자리를 못잡아 왜 경쟁대 와씨 난리났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밀고 가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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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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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래? 뭐야 이거? 와 들어왔다 와 어떻게 올라왔냐나? 와 살았다 진짜 한 번 나갔다 오기 진짜 힘드네요 아 결국 한 밤 더 자게 생겼네요 도착 시간이 지금이 9시인데 이제 막 리코마 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새벽 2시에서 3시쯤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도착하고 나서 3시간 정도를 거기서 정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새벽 3시에 돈 주고 숙소를 잡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두세 시간을 더 자고 해가 뜰 때 여기서 나가가지고 다음 플랜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 일단 새벽에 한 번씩 깨가지고 어디 있는지 지도를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좀 이따가 한번 새벽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갈 건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호수를 건너야 됩니다 지금 이 밤에 이제 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거 봐 보이나? 지금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거 봐 보이나? 지금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거 봐 보이나? 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네 아니 누구를 들어오고 누구를 나가고 그랬는데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려고 하니까 엄청 미끄러워 오씨 와 아 차가씨 아 쪼리 빠졌다 아이씨 쪼리 빠졌어 아이씨 아이씨 이 와중에 아 그래도 건너는 건 금방 건너네 아이씨 아 이씨 아이씨 아 drag에 싸는 거 안 돼 네 아이씨 lets go i don't have a bus 아이씨 아이씨 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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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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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